영등포구 보건소가 어린이 건강 플러스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건강 플러스 체험관은 유아의 특성에 맞는 체험형 교육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보건소 3층에서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과 운동, 위생, 바른 자세 등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보건지원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